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저희들은 선한 목자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돈을 따르기도 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르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선한 목자로 다시 한번 확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가장 좋은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부터 106년 전인 1910년에 영국의 노먼 에인젤이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 환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얼마 있지 않아서 유럽 전체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 속에 담긴 위대한 환상, 위대한 꿈이 무엇이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19세기 후반에 전신, 전화, 철도, 전기선 이런 것들이 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역사에서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이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더 진보된 현재의 발명품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명돼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노먼 에인젤 같은 분은 세상이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자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 교역만, 인력만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발전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이 낮아지고 수많은 교류가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망하는 어리석은 길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바로 그게 위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컸으면 세계대전이라고 붙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런 고사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이 환상에 함께 마음을 모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고 인력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전에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 피를 흘리고 싸우던 나라들이 이제 함께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전쟁 없는 나라를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멀고 먼 당신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건 혹은 가정적으로건 혹은 국가 단위건 우리가 좀 안심하고 아 저분을 따라가면 저 지도자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좀 잘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지도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면 내가 얻지 못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좀 안전하게 복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할 테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길을 가자 라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안전과 평화와 기뻄과 행복과 거룩이 주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한 말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말이 익숙한 말이 되긴 합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목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만 사실 정직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목자는 아닙니다 목사도 교역자도 장로권사도 어떤 목자도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라는 말을 쓰긴 씁니다만 왜 쓰는 거니까 신약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을 주시면서 이 목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직분을 세우고 목자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목자는 없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을 곁에서 돕는 목자보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자라고 칭해 주신 것 또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형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한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골리아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전사로 싸우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골리아시라고 하는 키가 2미터가 훨씬 넘는 당대의 최강이라고 불리웠던 적장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키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이런 나의 다윗이 분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단 말인가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런 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이놈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조그만한 녀석이 아직 애에 불구한 네가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다들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그런 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 앞에 갑니다 왕으로서는 그때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장인이 되는 분인데 왕으로서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도 강한 적장이 나타나서 온 백성을 모욕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을 지금 저 사람하고 싸우도록 내보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짐승들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과 싸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는데 따라가서 그걸 기어이 싸워서 그 입에 있는 양을 뺏어온다 도망가버리고 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선한 목자로서 충직한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그런 실험을 했던 것을 고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들은 마땅히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군자가 되는 것, 선비가 되는 것 그 이전에는 또 어떤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우리가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 이후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를 배우면서 신라백제 고구려가 다 우리 조상들이니까 그 조상 나라들이 서로 잘 지냈으면 참 좋을 법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 분들은 한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고려로 통일이 되고 그것도 역사가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 고려 중기쯤 됐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한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구나 하는 의식이 그때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데 한국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 그러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소년이라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런 그림처럼 말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림들 감사하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 얘기가 새삼 화면을 통해서 우리 앞에 엄청 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불과 12척의 배를 가지고 엄청난 일군에게 맞섰던 그리고 그 전쟁을 성리로 이끌었던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 어린 소년이었지만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도 죽었고 다윗도 실패하다가 회복은 됐지만 결국 이 땅에 없는 더 이상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목자 실패가 없는 목자 가장 완벽하게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목자다 이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자인 자기는 양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이 말이 짧은 글 속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7절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 말씀이 함께 뒤엉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셔야 했습니까? 다른 길은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말고 그 시대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쳐부수고 수많은 백성들을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셨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나섰으면 수많은 부자들이 돈을 낼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사로 나설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돼달라고 열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 따라 나섰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마다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해봤던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서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예수의 제자로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돼달라는 부탁도 거절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권자에 앉으시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높은 지위를 탐하고 돈이 많이 모여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돈을 안 쓰신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제자 그룹에서 재정 책임자가 있었던 것을 보면 여러분 그분이 가론 유다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돈을 냈습니다 누가 어떻게 돈을 냈는지에는 보험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개가 있었습니다 짐작한데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가실 때 좀 쓰십시오 하고 봉투를 주신 분도 있었던 것 같고 돈이 어떻게 염출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뭘 좀 내셨는지 제자들이 뭘 좀 냈는지 예수님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밥 먹어야죠 어디선가 주무셔야죠 왜 돈이 필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입장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주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왕이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돈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 출세하면 해결되는 문제 몸만 건강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나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죄값으로 지불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양인 우리에게 기뻄과 행복과 안전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 속에서 구원의 길을 이어셨는데 어리스럽게도 사탄은 오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의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흥분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채질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음의 길로 몰아 넣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만약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죽음과 죄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사탄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만큼 지혜롭거나 하나님만큼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의 욕심과 사탄의 이런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사건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특별히 나사로 얘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나사로 얘기를 그리고 그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꽤 자세하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사로 집 식구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유한복음 11장 3절 4절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넛장을 부리시면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더운 지방이니까 시체에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열두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예수님이 움직일 때 항상 함께 동행했던 제자 그룹 속에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조금 멀찌감치 있던 제자 그룹에 속해 있던 분 중에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빠가 살아있을 때만 오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해 주는 것만도 작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와주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 부활의 날에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고 그가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장차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그날에 오빠가 살아날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빠는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 마르다가 이때 너무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 내 오빠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음성도 들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총회하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왜 그가 빨리 와서 그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단 말이냐 정말 저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메시아가 맞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우셨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기록이 세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예수님이 웃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웃음은 싹 없어지고 다들 슬퍼하고 다들 진지한 얼굴로만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면 결국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어리석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지 못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의 복음서에 드러나는 걸 보면 우리가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돌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말할 때 몸을 장례를 위해서 칭칭 감아놓았는데 그 감겨져 있던 몸 그대로 나사로가 걸어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때 정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물론이고 그 주변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사로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주님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요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시요 생명의 주장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양으로 사는 사람들 또한 죽음을 이기는 자로 죽음을 갖다 주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어떤 것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인생에서 두 번 겪기 어려운 그런 아픔을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겹고 별로 기쁨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지 못해서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돼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기업묘소의 구해줘 라고 번역된 소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여배우가 되는 꿈을 안고 조국 프랑스를 떠나서 할리우드로 갔던 젊은 여성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배우가 되지 못하고 커피숍 알바를 하다가 결국 낙심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성 얘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의사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만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너무도 비통해하던 이 남자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내의 무덤에 들러서 그 아내의 무덤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다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이런 젊은 한 청년의 얘기도 나옵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아내를 총기사고로 잃어버리고 삶이 엉망으로 꼬여버린 경찰 얘기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다섯 살의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된 후에 열다섯 살의 마약 중독자가 된 어린 소녀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우리 주변에 아니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까 소중한 걸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의사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젊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사랑의 열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인생의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열다섯 살짜리 고아 마약 중독자인 이 아이가 테러범의 인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열다섯 살 먹는 아이 몸에다가 폭탄 조끼를 입혀놓고 이 아이 몸을 산산조각으로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당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온 몸에 폭탄을 돌고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고 고함을 지르는 이 장면이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자가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폭탄을 가슴에 두른 이 어린 여자아이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기쁨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도와달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런 메시지가 이 소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대로 살아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부러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황을 그리고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소가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는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해결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양상은 좀 다르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 결국은 외롭고 고통당하고 설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좀 더 잘 알고 그분과 친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바쁘고 지금 당장 이런 저런 일을 해야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더 친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내가 안전함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 거니까 내가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려고 해도 내가 신학교를 갈 수도 없고 교회가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지금 당장 그런 훈련을 다 받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데 좀 더 잘 알고 싶지만은 잘 알아지지 않아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민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살짜리 아기가 엄마 아빠를 잘 알까요? 저도 애들을 키워봤지만은 애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한 살 두 살 사이에 아이들이 아빠 직업이 뭔지 모릅니다 아빠 이름도 모릅니다 아주 똑똑한 애가 혹시 있으면 모를까 막 돌 지나서 엄마 아빠 하는 아이가 우리 아빠 이름은 박은조입니다 우리 애들도 바보는 아닌데 이런 애 없었습니다 아빠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빠에 대한 정보, 엄마에 대한 정보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아이들에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얼마나 친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맨날 보는데도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늘 보고 사는데도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적용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나 또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양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갓난아이가 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도 한 살 두 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고 많은 정보 때문에 친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잘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은 분석할 줄도 모르고 설명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낍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혼을 내도 나를 좋아하는 거고 이러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애들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만 이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애들은 야단을 칠 때도 무조건 야단 치지 말고 설명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너 오늘 이거 잘못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된다 그리고 혼내놓고는 내팽개 치지 말고 혼내놓고 반드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엄마가 나한테 혼을 냈지만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마라 이거 잘하면 애들이 가추라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들 공부시키는데 급해가지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애들 닦달하는데 그냥 급해가지고 이 소중한 아이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데도 아이들 마음에는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대부분의 문제가 생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책에 써놓았던 얘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살아계신 목사님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목사의 목사라고 불리우는 책을 많이 쓰셨고 신학교 교수도 오래 하셨고 오죽하면 제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일 없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분 고향집까지 갔지 않습니까 몬타니아인데 LA쯤으로 나올 수 없겠습니까 한국에 산 20명 같이 갈 테니까 한 사흘 동안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자기 비행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향집 근처로 갈 테니까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한국에 사는데 20명이 갔습니다 간단한 소식을 듣고 이동훈 목사님도 그 바쁘냐 어른이 박 목사 나도 같이 간다 끼워달라고 이동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 20명쯤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집 바로 옆에 플랫헤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수양관 예쁜 수양관이 있는데 그걸 빌려서 그분하고 사흘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분은 출퇴근하시고 한 5분 거리에 은퇴해서 사시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아침에 와서 한 2시간 강의하고 점심 같이 먹고 얘기 좀 하고 놀다가 한 2시쯤 집에 들어가시고 피곤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저희들끼리 보냈는데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분의 책은 무조건 사놓으면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집에 그분의 책이 꽂혀있는 걸 보면 약간 떨 겁니다 이런 책도 다 읽냐 그런데 안 읽고 꽂아놓기만 해도 그런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그 책을 읽으시면 너무도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의 어느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애들하고 같이 옐로스톤 여행을 갔는데 자기 둘째 아이가 그 옐로스톤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을 꺾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고아함을 지르면서 얘 그 꽃을 왜 꺾으려고 하냐 그건 나쁜 짓이야 하고 고아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아빠를 보고 야단을 치면서 아빠 왜 그러냐고 꽃보다 이 애가 훨씬 더 중요한 아이인데 왜 아빠는 그 꽃 한 송이 때문에 애를 울리냐고 아 세상에 그런 아들이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아빠보다 더 똑똑한 아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써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되돌아보면 얘 꽃을 함부로 꺾으면 안 되죠 내 꽃도 아니고 공원에 피어있는 꽃인데 애가 꽃을 꺾으려고 할 때 꺾지 말라고 야단치는 것도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놀래가지고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건 목사라도 소용이 없는 일이고 천하에 없는 성경 교사라도 그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젊은 시절의 얘기를 그의 책에다가 옮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사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몸값이 비싼 스포츠 스타들을 두고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그럽니다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절대 기죽으시면 안 됩니다 스포츠 스타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보니까 축구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 하나가 자기 동료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만 가지고 얘기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엄청나게 비싼 시계 하나에 700만원, 800만원 하는 시계를 수십 개를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쫙 돌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7만원짜리도 아니고 700만원, 800만원 하는 걸 한두 개도 아니고 자기 팀 선수들한테 다 다 돌렸다는 겁니다 몸값이 수천억이나 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긴 은퇴하고 지금 한 달에 몇 푼 가지고 한 달 생활비도 안 나오는 여러분은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스포츠 스타들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돈만큼 그 사람의 몸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데려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가 좀 시원찮다고 해도 우리의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치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이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너무도 잘 아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따라갈 것인가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룩하신 영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이 선한 목자를 어떻게 우리가 잘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이제 봄을 맞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16절 17절을 보면 우리의 덜지 아니한 양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하미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뭐가 나오는 거니까 이 우리의 덜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지라 주님 눈앞에 있는 이 목자들 외에 이 양무리들 외에 아직도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앞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양무리가 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리고 복음이 점점 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올 장래의 양으로 주님은 예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 말쯤에 그리고 가을에 금년에는 두 번 VIP 초청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며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 두 달 후에 우리가 이 VIP 초청주의를 앞에 놓고 먼저 초청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한 달 기도한 후에 한 4월 초쯤 부터는 이분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하고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초청하면서 4월 말 VIP 초청주의를 우리 박혀있는 양들 또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2000년 전에 요한과 그 시대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양의 길을 잘 걸어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